김정은 동지께서 조국과 민족 풍선만비 앞에 쌓아올리신 기병상징종대를 선두로 이번 열병식을 엄숙히 거행할 35개 도보종대와 여기까지 내뻗치는 조선의 힘이 발산하고 있습니다.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5천년 민족의 숙원을 이루어 이 땅의 영혼이 전쟁이란 말을 모르도록 국가 핵무력 완성과 로켓트 강국의 역사적 대업을 완수하신 것은 만고절세의... 강대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위대한 힘이시고 이걸 자랑하는 모족의 주체 병기 다련발 공격무기 초대형 방사폭 풍영장의 선길 아래 우리 포병 무력은 주체와 현대화가 가장 완벽하게 실현된 강미력한 경전 가장 무서운 곱니까? 참혹한 동란의 뼈리 속에 전 세계가 뒹군들려 정렬하는 입장식이 시작됐습니다. 참혹한 동란의 뼈리 속에 전 세계가 뒹군들려 신경제일을 가진 경전 그리고 장렬하는 입장의 위협 제2의 뼈리 속에 전 세계가 뒹군들려 정렬하는 입장의 뼈리 속에 전 세계가 뒹군들려 정렬하는 입장의 뼈리 속에 전 세계가 뒹군들려 감사합니다.